인도네시아 말 인도네시아 말 한번 함께 해볼까요? 아빠 까발 아빠 까발 여러분들은 바이 바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빠 까발 요즘에 전세계로 유행하는 게 사랑해요 이거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게 민따 우왕이에요 돈 주세요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아주 요즘에 사진 찍을 때마다 다 이래요 인도네시아 표시는 돈 주세요 이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고 작품이 있고 그 위에 명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그리고 명품에는 역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이야기도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게 명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해요 근데 명품에는 가격이 있어요 명품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골동품입니다 골동품은 가격이 없어요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제가 특별한 이야기와 역사가 있어서 지금은 예전에는 30년 전에는 30년 그 전까지 제가 명품 선교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골동품 선교사입니다 골동품 선교사가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세 번의 축복을 약속받았고 한 번의 저주 그러니까 남의 땅에서 400년 이상을 살 것이다 타국에서 400년 이상 살고 또 나올 때는 바리바리 싸들고 나올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애기 15장에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도 후손들에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 좋은 소리는 듣고 싶지만 나쁜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 이야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싫은 소리 하면 안 좋아하고 또 못난 거 얘기하면 안 좋아해요 슬픈 얘기 안 좋아해요 기쁘고 즐겁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하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브라함도 후손들에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애국에서 종살이 400년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고 또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고참들 소위 말한 선배 선교사들에게 안 물어봐요 요즘에 정보는 다 어서 받습니까? 인터넷으로 다 받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다 받으니까 진짜 삶의 이야기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생살이, 선교살이, 고난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사가 없는 거예요 정사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얼마 한 몇 년 전에 우리 고참 선교사들 소위 말한 30년 이상 된 선교사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했냐면 후배들이 묻지 않으면 안 가르쳐준다 괜히 미리 얘기했다가 선입견만 갖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이제 1989년도에 제가 여기 신대원을 졸업을 했어요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고 뜨거워가지고 막 뜨거워서 여러분들 막 열이 나고 뜨겁고 뭐 하면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선교사 간다고 광고를 했는데도 후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자다, 첫 번째 두 번째, 30대 꽉 찬 나이다, 시깔라이니까 그 다음에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다 그때는 목사 안수가 통과가 안 될 때니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건가? 쓰실 것인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의 어떤 쪽에서 백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싸! 백불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총에 선교부에 1억서를 넣습니다 지원서를, 선교사 지원서를 냈더니 이제 지원서를 냈으니까 심사할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때 한 다섯 명 계셨는데 백불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백불이면 인도네시아에서 바나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는 백불이면 바나나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들여가지고 안 된다고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가만히 침묵이 가만히 흐르더니 시집은!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싱글이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고 주의를 한 싱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여성 안수 때문에 이제 실강의가 막 났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안수가 좀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저 군대 갔다 왔어요 저 남자들 병장보다 더 높은 직책 하사예요 그랬더니 어? 군대 갔다 왔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목사 안수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인도네시아에 오면 인도네시아님들 제가 이미 들어갔을 때부터 문화가 저희보다 훨씬 더 발달했어요 여성 안수 이미 다 통과됐고 약하고 병원 이것도 벌써 분리가 됐고 영화관도 벌써 4개 5개 멀티로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90년대인데 그런데 한국에서 오시는 높은 분들 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교지에 방문해요 여러분들 선교사들 슬프게 보지 마세요 선교사들은 총회장님과 부장님과 높으신 분들 신방을 받아요 여러분들 여기 총장님 만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높으신 분들이 신방을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신방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인도네시아 목사가 설교하고 축도 이렇게 하니까 다 머리 이루고 축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열받았어요 나오실 때 아니 한국 여자 목사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왜 인도네시아 목사가 축도하니까 거기서 머리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더니 그 알았어 알았어 했었던 분들이 다 이제 목사 안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1996년에 목사 안수가 통과가 됐습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여성 후배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여성 안수 통과했는데 그 안수받은 여성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 선교사로 헌신할 줄 알았어요 더 많은 목회의 길을 갈 줄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없어요? 없으면 뭐 하라고요? 땅 파야죠 개척해야죠 맨땅에 헤딩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다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옛날 이야기 듣기 싫죠? 좋은 얘기만 듣고 싶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산전수정 공중인견을 다 겪고 잠시 한국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견습 성경사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오늘 10명이라고 하는데 굉장한 경화를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제 신토브리 인생에서 인터내셔널 인생으로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분들이에요 견습으로 나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환경과 여건이야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삶을 확장해야겠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성교사로 나가려면 견습이라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우 좀 특별해야 되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진짜 특별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도 항상 특별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모 발바닥 먹고 아고 먹어서 뱃속에 넣고 아니 그거 어떻게 원주민들이 주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는 대로 먹어요 그냥 먹는 것도 특별해요 사는 것도 특별해요 그게 성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만 시키는 게 아니요 아주 좋은 경험들을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우를 성교사들에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장 8절 전에 마태복음 28장 대사명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명령을 주님께서 하시고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죄다 디베라 바닷가를 갔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가 그 수제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고 그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갔습니까? 디베라 바닷가가 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네 생각이 내 생각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다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잡힐 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른쪽에다 금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 잡힌 것까진 좋은데 주님께서 거기에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이 이미 굽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주셔야죠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 딱 보시더니 야,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어? 숯불 앞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1장 9절 10절 내용에 보면 니네가 잡은 물고기 가져오라고 그래요 주님이 준비한 물고기를 안 주고 네가 잡은 거 가져와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그러지 않나? 하나님은 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라 아니요 하나님은 뒤끝 예수님은 뒤끝 짝렬이에요 세 번을 딱 물어보시고 세 번 질문하지 않습니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기약하신다 하셨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 어디 갔나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혼자 일 안 하시니까 동욕자로 사람들을 찾으시지 않으니까 제자들도 찾으셨고 그러니까 베드로 어디 갔나 보니까 저 물고기 잡으니까 잡아다가 고백시켜가지고 다시 일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한 번 딱 찍었다 도망 못 가요 가서 다시 한 번 리마인드 시키고 일을 시키십니다 거기다가 옆에 요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에는 말이죠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은 거기 요한복음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53마리 셔서 갖다 바쳤어요 주님께서 보니까 아 요한은 보통이 아니구나 거기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다른 사도들은 못 들었어요 주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동행하다가 저녁 되니까 다 돌아갔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 어린 요한만 주님의 침대가 어떤가 물 뜯어넣고 준비하고 커튼 닫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뜬겼어요 니고데마 와가지고 그래서 주님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의 결정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른 제자들에게 요한은 안 줬어요 그럼 공간복음에 이 위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신대원 여러분들 학부 여러분들 우리 선지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주님하고의 특별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돼요 요한이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딱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딱 보니까 아 요한이 그래서 어머니를 맡기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맡기고 또 뭘 또 맡겨요?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그 디테일한 그 성격을 보고 주님은 성격대로 동욕자를 쓰세요 성격을 보시고 요한 게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요한 게시록 쓰러 반모섬에 갔지 않습니까? 간대 채석장이에요 사람도 없어요 싸울 사람도 없어요 그냥 돌석이니까 막 그러고 싸울 사람들이 그리고 심심해서 싸울 사람 그렇게 고난의 고난이 그리고 나왔더니 에베소 교회 가보니 여기 뭐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서 원래는 우리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고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주님께서는 동욕자를 고르실 때 성격대로 쓰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디테일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를 동의할 것이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동욕자로 사도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랬죠 너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또 복음을 전하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이죠 사마리아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땅끝을 안 간 거예요 땅끝을 사도행전 1장 8절 거꾸로장 8장 1절 빗박이 나면 다 흩어져야 돼요 안 흩어진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안 되겠구나 이 제자들로는 안 되겠구나 나중에야 순교하고 나중에 딴 데 갔지만 주님께서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바울을 찍으셨어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 성교사로 너를 찍겠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바울은 베냐민 집화에다가 얼마나 학벌도 괜찮고 집안 배경도 공부도 헬러 히브리어에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인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금수저예요 우리 선지동산에서 그런다며 넌 성골이냐 진골이냐 물어본다며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뽑혀왔으니까 흑수저예요 바울은요 금수저예요 금수저와 흑수저가 합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격이 엄청 좋으신 분 어려워요 하시는 분은 솔직하신 분 사도들은 3년 고육했지만 바울은 금수저라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됐어요 금수저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려에서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다소에 고향에 보내서 완전히 유대인들의 핍박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 후 훈련시킨 다음에 10년 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지동산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여기저기 저 땅끝까지 안 가면 누굴 써요? 하나님이 이젠 저 이방인 중에 저 모슬림 중에 하나 데려다가 훈련시켜가지고 쓴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끼리 일하는 게 편하지 다른 사람 들어오면 되게 피곤해요 여러분들 저 불교 중 회계시켜가지고 천지동산 데려다 놔봐요 여러분들 피곤하겠어요? 괜찮으겠어요? 회계했다고 박수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훈련기간이 10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정하는 사도바울 안 법했어요 제자들이 순정하나니까 사도바울까지 끌어다가 쓴 거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성품과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는데 이 안 나가는 제자들 때문에 이제 바울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성교하겠다고 이제 막 열심히 냈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근데 거의 성경에 보면 제자들하고 일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일했어요 1차, 2차, 3차, 4차 이제 열심히 일하고 오게 가서도 근데 빌리뽀에서 보면 자기를 성교를 할 때 도왔던 2차 성교여행 때 빌리뽀를 개척을 했는데 그 빌리뽀 교회만 4장 25절에 나와요 빌리뽀 소회 자기를 도왔던 사람은 그렇게 요한계시로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 성경의 교회들을 많이 많이 개척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성교에 동참한 교회는 빌리뽀 교회뿐이었다 루디아 팀 성교팀 여러분들 오늘날 성교사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성교를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회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교하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 이제 주회를 하겠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을 것 같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고맙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10년이에요 이제 5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62년 이제 빌리뽀서 쓸 때까지니까 거의 10년간을 너희는 나를 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성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나의 동력자 빌리뽀 교회들 교회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안노 서원을 하면서 100명의 제자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어디 갔어요? 교회들 다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정작 성교에 뛰어든 사람 성교를 후원한 사람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고 모세가 여우수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의 갈렙은 유다 집하고 여우수아는 에브라임 집하인데 갈렙이 원래는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는 이제 여우수아를 찍으셨어요 왜냐? 항상 여우수아는 모세를 붙 쫓아줬어요 12명 제자 중에 다 순교하고 죽었지만 요한만 끝까지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우수아를 딱 쓰셨어요 그리고 여우수아에서 후계를 달아놓고 이제 그 땅을 보면서 주님께서 얘야 너는 여기까지다 끝이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고 40년 또 광야에서 해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가난한 땅을 갈렙는데 그 앞에서 넌 여기서 스톱하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넌 여기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데리고 나간 일세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전쟁하다 죽었나요? 여러분들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었어요 주님께서 출애급하고 나서 곧바로 뭐라 합니까? 너는 마라의 쓴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쓴물 먹어라 쓴물 그랬더니 백성들이 쓴물 안 먹겠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쓴물을 우리가 왜 먹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쓴 거는요 정말 써요 인생은 써요 약도 써요 우리 몸에 좋은 건 다 써요 인삼도 써요 커피도 써요 옹담도 써요 다 써요 우리가 쓴 거를 거부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그들이 그 일세들 거부했던 그 일세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데리고 나간 일세들이 다 죽었는데 지도자인 네가 가난한 땅 들어갈 수 있겠냐 너도 여기서 끝나라 너보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조용히 흔적도 없이 장례를 딱 치렀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끝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땅까지 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라는데 요즘에 이제 끝나고 우리가 요즘에 성교지에 가라 뭐 어디 가라 그러면 다 골라골라 간다며요 골라골라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그런다며요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여러분들 쓴물 안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광야 교윤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탈 그냥 중간에 중도 탈락할 것이냐 완주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욕자로 여러분을 뽑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계세요 자 그러면 모세 때는 그렇게 데모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절에는 데모가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렙이 끝까지 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갈렙을 찾으셔야 돼요 동욕자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욕자를 찾기 위해서 선지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찾고 계시지만 우리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욕자가 되어선 이 수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이 옆으로 또 여러분들이 동욕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동산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 동욕하러 하나님과 동욕자로 잘 쓰임받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선지동산에서 동욕자를 잘 찾으시는 거예요 아유 우린 뭐 없어요 없기는요 우리의 인생은 늘 나무만 보면 그래요 땅만 보고 다녀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새라고 그래요 닭도 오래 사는데 사람이 하도 잡아먹어서 일찍 죽어요 이런 날개 달린 건요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꽉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쫙 보면 말이죠 땅을 쫙 보면 오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행 갈 때 비행기 타지 않습니까 땅 보면 아아 이러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오면 습이에요 습이에요 아 여기엔 갈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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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높이 올라서 습을 보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와라 와서 도우라 이래요 그러면 응답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높이 올라가셔서 숲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계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동력자를 찾으십니다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땅끝까지 전 세계 보금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주셔서 하오니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마음껏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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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